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조선일보가 오늘 사슬에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 이렇게 사슬을 썼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입니다. 조선일보는 어김없이 사전투표일 날 아침이나 그 전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사슬을 그동안 많이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로 조선일보가 사전투표가 불안하다 이런 글을 써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이 좀 났나 아니면 무슨 바람이 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웬일로 사전투표가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죠? 여러분 혹시 이유 아십니까? 조선일보 사슬의 톱이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선관위에 있다. 웬일로 조선일보가 맛이 간 겁니까? 기회에 차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제가 조선일보를 방송준비 때문에 매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책임이 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기에 무슨 이야기를 이 양반들이 했나 싶어 가지고 상시한 내용들은 다 집어치우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시연회까지 여러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2022년 대선 당시 전대미문의 속구리 투표로 부정성 의혹에 기름을 부었고 급기야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를 감시하겠다며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왜? 이 사람이 여러분들 왜 설치하려고 했습니까?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데 실제 사전투표일과 발표 사전투표일이 다르다고 의심한 거 아닙니까? 실제 사전투표일은 100명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발표 사전투표일이 150명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한 거 아닙니까? 실제 사전투표일과 발표 사전투표일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을 무릅쓰고 사비를 틀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핵심은 실제와 발표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경부고속도로 여러분들 요금징수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실제로 차가 300대가 통과시 됐는데 450대가 통과된 걸 발표한 거 아닙니까? 요금징수원이 푸른색 차조하고 뭡니까? 사바사바가 돼가지고 뭡니까? 그걸 가공의 숫자를 만든 다음에 푸른색 차조 함께 넘겨주고 무슨 와이로를 먹든지 뭘 먹었겠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이를 지적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금고도 거부하다가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자 마지못해 수용했다. 선관위의 이런 모습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갈가물건 진짜 이을 것이다. 북한 해킹을 한 거 아니잖아요. 제야 h님이 도움을 받아서 그동안 공직선거에 이런들 8개 공직선거에 대한 전수분석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전수분석이 뭘 이야기합니까? 선거마다 425대 제로 서울특별시 425개 동에서 모두가 다 사전투표는 더불당이 이기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율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걸 북한 해킹이 뭡니까? 8번 선거마다 북한이 해킹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선관위 내부에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끝까지 조선은 이야기를 안 하죠.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는데 크게 조선일보도 기여하고 있는 거죠. 선관위는 이번 총선만큼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에 대비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아니 본인이 범죄자들인데 본인이 왜 조심합니까? 프로그램은 다 마련되어 있고 버튼만 누르면 다 돌아가는데 변수인 조작감만 입력하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ai 여러분들 생성형 ai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문 던지면 답을 다 주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에 계시면 다른 게 있습니까? 그냥 변수인 조작감만 입력하면 표를 다 만들지 않으면 생성형 ai가 답을 주는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뭐죠? 변수에 맞춰서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네 장당 한 장을 훔칠 건지 다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하지 않습니까? 아니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조선일보 사람들이 좀 한번 봐라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어떻게 선거만 하면 더블당은 사전투표를 대승할 수 있냐? 서울특별시에서 425대 제로 202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떻게 부산에서 205대 제로 205개의 동에서 다 이기냐? 대전의 81대 제로 울산의 56대 제로 제주의 43대 제로 최종의 22대 제로 이런 미친 결과를 선거마다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내가 무슨 거짓말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에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2020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의 425개 동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한 해킹이 만들었습니까? 천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거잖아요. 제조 무슨 책임법에 의하면 이 선거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죠? 더불당의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 이런 마이너스가 거의 없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런 거짓을 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에 대해서 대통령도 침묵하고 조선일보도 침묵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죠? 의료계획한다고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참 진실된 좋은 일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죠.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신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다 이야기야. 국민들이 다 이제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만든 결과를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에 살게 된 겁니다. 이게 미친 짓이지 이게 사람으로 할 짓이냐 이야기죠. 이게 짐승 짓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냐 이야기죠. 이런 선거 데이터가 다 뭡니까? 조작이 된 거 아닙니까? 조작이 됐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에 관외사전투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해 가지고 더불당은 모두 다 관외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거의 10% 이상 높지 않습니까? 이런 미친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에 해킹한 겁니까?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그래도 심지가 굳고 신앙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미친 일을 4년 이상처럼 다루면서 또 내가 미치지 않은 겁니다. 나는 미치지 않고 끄떡없는데 멘탈이 강하니까 그런데 이 미친 결과를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할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참 아리는 겁니다.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어떻게 이러면 정상적인 짓입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입을 담은 거 아닙니까? 뭘 의로 계획을 해? 말되는 소리를 해야 하는 거죠. 당신이 윤 대통령이란 당신이 2년 동안 대통령 놀이 열심히 잘해먹었지만 이 짓을 하나도 못 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다 벌 받을 겁니다. 나는 벌 안 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민경욱 후보가 출마했던 2020년도 4.15 총선의 인천광역시 연수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당의 정의령 후보에게만 표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민경욱 후보하고 이정미 후보 안께서 마치 표를 빼앗은 것처럼 차이칱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 동별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의 차이칱 플러스 크기하고 미래통합당의 민경욱과 정의당의 이정미의 차이칱 그래프 마이너스 값은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플러스 차이칱 마이너스 차이칱이 거의 일치하게 나오는 겁니다. 좌우대칭으로.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니까 특정 정당 후보에게 가공 위조 사전 투표지를 더해 주게 되면 동별로 여러분들 차이칱이 마치 한쪽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쪽의 표를 집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참 그야말로 지금 ai 반도체 이런 ai 반도체에 정말 주역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ai 반도체를 여러분들 ai 소위 생성형 ai 초거대 언어모델을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수조 수천억 여러분들 데이터를 입력해 가지고 그 ai를 사람처럼 훈련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컴퓨팅 파워지 않습니까 컴퓨팅 자원 능력 그 컴퓨팅 자원의 이름 가장 코어 핵심이 뭡니까 메모리 반도체 칩이지 않습니까 ai 칩 ai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여러분 공급하는 이런 회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를 여러분들 진보하는 나아가게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반도체 회사 두 개가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 대만 반도체 tsmc의 파운드리 업체가 아무리 걸출하더라도 파운드리 업체라는 것은 그 반도체를 만들어가 조립하는 조립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ai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여러분 두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잖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나라에서 표 더하기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사전투표를 선거마다 조작질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정말 조선 사람들 징글징글합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대통령 눈이 시뻘게 살아있는 여러분들 2년이 안 된 시점에 그렇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조작하는 걸 보고 저도 두 발 두 손 다 들었습니다. 북조선만 악랄한 줄 알았더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하구나.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아니 대통령 임기가 2년도 채 안 됐는데 두 장당 한 장을 훔쳐 가지고 뭡니까 톨게이트 징수 요원들이 두 장당 한 장을 훔쳐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그게 푸른색 당한 게 다 집어넣어 준 겁니다. 3만 7771표 관내 사전투표에 투입한 거 관외까지 관외가 아니고 거소투표까지 합치게 되면 아마 3만 8600 몇 표 올 겁니다. 어떻든 간에 공박사이 그렇게 외쳐도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뭔지 어떻게 도덕질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역사적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당일 투표하시고 본투표하시고 선거일 투표하시고 영 바빠 가지고 여러분들 이도저도 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시더라도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당일 투표를 하셔서 큰일은 할 수가 없지만 아이들한테 이런들 다른 건 몰라도 윤 대통령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좋은 옷을 원합니까 어디 여행을 가기를 원합니까 좋은 음식을 원합니까 그런 욕망들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릿속에 뭐가 남습니까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나이들을 이렇게 좀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한 세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썩어서 그냥 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좀 나은 삶을 여러분들 누릴 수 있으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호강을 하겠습니까 좋은 차를 원하겠습니까 좋은 집을 원하겠습니까 좋은 옷을 원하겠습니까 좋은 무슨 여행지를 가고 싶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저 아이들한테 폐를 최소한 끼치지 않고 자식 세대가 좀 더 날개를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제 같은 보통 남자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나는 윤 대통령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지 다음에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동년배인데 당신은 무슨 생각하고 사요 이런 나라를 물려주는 겁니다 이런 나라를 여러분들 물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선거를 국민들이 하지 않고 선거하니까 선거하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 용기에 여러분들 제가 기가 안 차겠습니까 기가 차죠 내가 다른 유튜브들하고 달라 가지고 그 유튜브 여러분들 논평다운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양심껏 그걸 특정 사람을 옹호하거나 그런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젊은 분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논평을 하지 않습니까 시류에 편성해 가지고 뭐 채널을 키워야겠다 그런 건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건 전혀 이제 접은 지가 오래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